자, 어디보자. 표반이나 쿠키랑은 인사도 했고, 요정 날파리 몇 면치랑, 쬐끈한 쿠키 몇 면치랑, 어? 한 놈이 안 보이네. 뭐야, 어디 갔어? 봉인수를 찢어버리면 제일 먼저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. 어디 갔지? 나이가 들어서 바스라지기라도 했나? 아, 뭐야. 아쉽다. 아, 너무 쉽네. 아쉬워할 거 없다. 나의 남은 목숨은 네 녀석을 다시 봉인하는데 모두 바칠 것이니. 거짓의 쿠키. 쇠둥 밀크 쿠키. 요정왕 전하! 전하, 괜찮으십니까? 나는 괜찮소. 나의 목숨만을 보존할 때가 아니잖소.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하아,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기엔 좀 많이 푸석해졌는데? 아니면, 그 하찮은 목숨 하나 바친다고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! 안 되겠네. 안 되겠어.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. 너희들과 나의 힘의 차이를. 저는 여러분의 광대예요. 제가 부리는 재주를 보세요. 불그덩이에서 재주넘기. 신이란다. 신이란. 전국 불교장. 요정왕국도, 요정쿠키들도 거짓에 힘에 잠식됐어요. 제 주군의 짐을 나눠지느라 힘겨웠더니요. 네가 태어난 굴레의 뜻을 잊지 말라. 하얀 밀가루로 돌아가거라. 그리고 구워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라. 어디서 내 백성에게 꾀를 쓰느냐? 이 교만한 것! 네 허황되고 막연한 하얀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! 쉴 틈 없이 뾰족하게 나를 갈아온 나의 결의가 너를 처단하니라! 결의. 네가 말하는 그 결의. 너덜거리는 반쪽짜리 같이 말인가. 허무하 결의로 쪼개져버린. 한때는 판단했던 나의 의지. 그 의지의 주인은 바로 나다.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백년사의 저주가 내려지리라. 내 손을 잡으시오! 그런지 좋고 잡고 깨! 네! 잡았다! 잡았어! 안 돼! 이미 내 손도 가루가! 그런지 좋고 잡고 깨! 나 사라지는 건가? 이렇게? 아직 지키지 못한 철벽을 놔두고? 그런데 그렇다면 더 이상 쓰러져가는 늑대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? 전하, 저도 이제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주군을 제 다 보필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 못난 신하를 용서해 주십시오. 흑당만 쿠키, 안 된다! 그런데 왜죠? 더 이상 지킬 게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이 편한 일이네요. 전하께도 이 텅 빈 하얀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... 몸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지루함이라도 잊어볼까 했더니... 요새 친구들은 왜 대본을 줘도 그대로 익지를 못할까? 조각조각 이리저리 흩어지기는 커녕... 하수구 속 세왕쥐처럼 빠져나가다니... 아니지 아니지... 맹랑하면 맹랑한 대로... 파괴하는 재미가 있으려나?